낙지 병원의 진리 제가 완성이 그릇에 거칠게 왜 그래 남짓도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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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으 으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땡큐. 와 소리 바삭바삭. 이렇게 어디에 게? 어딜 게? 어딜 게? 어딜 게? 우와. 페이징 소스, 페이징 소스, 그리고 뭐? 어떤 거 먹을 거야? 뭐 먹을까? 케이멘 먹을까? 로얄 먹을까? 여보 먹고 싶은 걸로. 누나가 밥 받아줄게. 아, 고민되네. 여기 밥을 처음이다. 또 밥 먹고 싶은데, 더 맛있게 먹어야겠다. 우리 꼴다. 여기 밥 파는 처음이다. 너무 맛있어 칼팡 calma mp 우린 이 소스인가 봐 소스인 줄 알았어 하다가 갑자기 깃바란데가 있네 나는 라떼맛을래 이런데 예전에 두바이 사망도 배웠을때 오늘의 여행이 를 좋아해요 드마이로 와서 또 이방때마다 여기 있는 오늘도 확인해 놓았어요 드마이igt 시원한 애플 250ml? 한국에 없지 않아? 있는데 우리가 모르나?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있을 수도 있겠지. 다른 메뉴가 나왔지만. 당황스럽지만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16,000원짜리 꿀떼기스. 아, 아보카도가 이런? 어때? 그렇지, 나물맛이지?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는데? 비싼 맛이야. 우와, 맛있겠다. 푸짐한데? 잘 먹겠습니다. 먹어볼까? 오, 맛있겠다. 귀여운데? 아이스크림도 주네? 먹어볼까? 우와, 진짜 날 것 같아. hmmm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리와 함께 올라간다 이 날은 메시지에 가면 또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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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날은 또한 좋은 날은 또한 해피 발렌타인 귀여워 터미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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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중불불로 땡큐 찍어서 냠먹어봐 맛있지? 맛있지? 맛있나요 짠 안녕하세요 주문 준비된 메뉴 좀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다 맛있다 먹어볼까? 뭘까? 분홍소시지? 소시지는 돼지잖아 이거는 생선으로 만든다 이거 고구마야 응 낚았어 여보 이거 여보 생일 케이크야 고마워 잘 먹을게 노래 한번 불러볼까?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인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보세요 처음 비세요 예 예 예 원하지? 적당히 붓고 먹을 때 원하는 만큼 더 첨가해서 먹어요 아 그 정도겠지? 응 섞어주세요 역시 한식이야 그치? 응 그냥 섞으면 돼 골고루 골고루 섬기 뜹는단 말이에요 빨리 섞어주세요 빨리 섞어주세요 됐어 이제 먹을까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휴기 포에트니까 가능하게 오늘 차량 접목받았고 배달아 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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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프를 이런 포에트에 돌보러 가시는 기분이 어떻습니까? 안 좋아 마음이 안 좋아 지금 이분 웃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원래 우쌍이야 5월에는 신혼여행 갑시다 몇 번째 신혼여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런 기념일 여행 갑시다 꼭 보자고 고맙습니다 2 3